참 나가 뭔가요 알아차리는 나요 생각 감정 오감 이전에 인식하는 나가 있어요 인식하는 나 우리가 마음을 완전히 생각도 생각도 안 일으키고 감정도 접속을 끊어보고 오감에도 접속을 다 끊어보는 실험을 해볼 수 있어요 간단한 거에요 생각도 감정도 오감도 없는 상태로 의식을 몰고 가보면 가능합니다 명상을 통해서 몰라만 하셔도 그게 되요 그래서 그 끝까지 가보면 뭐가 있느냐 내가 존재는 해요 존재를 안 할 순 없어요 그런데 저 존재한다는 게 뭐냐 인식하는 알아차리고 있어요 거울 같은 상태죠 물건을 안 비쳤지만 거울은 애초에 박잖아요 알아차리고 있잖아요 거울은 비출 수 있죠 비추는 성질은 어디 안 가죠 거울이 물건이 없다고 생각 감정 오감은 뭔가를 비춘 거예요 그 마음에다가 그거 다 치우고 순수한 거울로만 있어도 비추는 능력이 어디 가지 않죠 마찬가지로 인식하는 능력은 안 사라져요 존재가 그대로 인식인 상태가 있습니다 우유광고 우유광고처럼 나 100% 순수한 알아차림 100% 존재 100% 나의 존재 100%인 상태가 있어요 남도 없고 순수하게 알아차리고 있는 자리 거기 자리가 참나 자리입니다 이게 나의 궁극의 모습이에요 그게 순수한 나 나 100% 길에서 나 100% 전광판이 막 써있죠 보실 때마다 참나구나 저게 남이 없는 순수한 나 참나입니다 남은 순수한 나한 감사합니다.